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상가 주택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X네요.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안 됩니다. 상가의 경우 예를 들면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 갱신 요구에서 연장이 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 갱신 요구를 했다더라도 갱신된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상가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했다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요. 4번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번의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7번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둬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총회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일명을 주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4후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4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에 관하여는 공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고 4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B형이 4단법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했는데 포상금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죠. 포상금은 지금 A 갑가을이 포상금 받는 거죠. 갑을이 포상금을 받으면 A, B, C, D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기역은 A 기소중지됐다. 기소중지되면 포상금 안 나오고요. 니은은 이중등록 포상금 안 나옵니다. 디것은 갑가을은 포상금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C를 신고하였고 검사 공소 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오고요.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같이 왔으면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25만 원씩.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불기소 처분이네요. 불기소 처분. 얼이 신고했는데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안 나오고요. 그래서 포상금은 갑 25만 원, 얼 25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제한이 있다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지역제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든 주택이든 상가든 다 가능하고요. 3번의 매매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간 직거래는 안 되고요. 반드시 중계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부여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0번은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은 국토부령에 있고요. 가태료의 개별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거는 다 암기할 수 없고요. 그냥 정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화전 비상별 유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주거용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고요. 비주거용의 경우는 소화전 비상별을 기재합니다. 물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강사로 확보해야 된다. 네 3년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3년, 변호사 2년, 석사 이상 유경음자 3년, 박사학위는 경력 필요했죠?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음자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인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초 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런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초 가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초 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상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것을 암기할 때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계보수 산출 내역. 이게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답 4번이네요. 재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종부세는 있는데 종부세는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 2의 서식만 기재되고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1번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 소화전 비상벨은 소화전 비상벨의 경우 2의 서식에 기재하죠. 그 다음에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니까 도대주 교판 1, 2, 3의 서식 다 기재하네요. 도대주 1, 2의 서식만 기재하네요. 1, 2의 서식만 도대, 도대주 1, 2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입지 조건을 보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애당상 없습니다. 주차장이니까요. 주차장은 1, 2의 서식만 기재하네요. 단독경보영감지기유문의 1의 서식만 따라서 21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식 펴놓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됩니다. 기본서에 서식이 있죠. 요약집에도 서식 비교 정리해놓은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정을 두었고요.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년, 네, 그렇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요. 다음에 3번, 재등록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지소 사유에 대한 등록지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폐업기간 3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지소 안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5번, 재등록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 사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폐업기간 1년 초과한 경우 제외된다. 5번이 X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폐업기간 1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해서 다시 등록하더라도 과태료 처분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산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네,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2번, 리언, 교환의 경우 교환대상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산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법정 보수 초과에서 받으면 금지 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X입니다. 디귿 X고요. 리얼은 동일한 중개산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 당사자, 동일한 중개산물, 동일한 기회에 동일동일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 합산한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안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지득의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를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4번 비규제지역인 경우 5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5억 X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정빙자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법인이라도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정빙자료 제출합니다. 24번 중요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대상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만 해당됐지만 지금은 토지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건축물도 신고해야 되고요. 2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대상이고요. 3번에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 허가 대상 아닙니다. X 4번은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다 틀렸고요. 5번은 신고관청은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이 맞습니다. 1번, 2번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허가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니까 토지만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에 답 5번이고요. 2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시 도지사가 실무교육 실시하고요. 2번, 시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3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네, 이전하는 경우 받아랄 말은 따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은 안 받아도 된다 했는데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관계사 다 받아야 됩니다. 이때 사원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원은 안 받아도 된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27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번, 개혁공개사인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가 중개혁과 별도로 문구점을 운영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문구점을 영유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 법인은 법 33조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겸업제한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혁공개사가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한 금은을 받는 경우 이건 금지행위 아니죠. 상가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도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됩니다. 3번, 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것 금지행위는 직접 거래입니다. 3번이 법제 33조 금지행위고요. 4번, 개혁공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혁공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것 이건 직접 거래 아닙니다. 다른 개혁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다. 그래서 4번, 금지행위 아니고요. 5번,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지만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혁공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은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혁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는데 교부는 쌍방이 되겠습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이 개혁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혁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혁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9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